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저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 얘기해요.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나 진짜 뭐 여자분은 안 계셔. 여자에 난 경쾌한다. 그래도 다 알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잘 믿어주질 않고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이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미주할 고주할 지금 뭐 나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늘 이영아 씨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벌써 친구들이 도착했나 본데요. 누구세요. 여기 혹시 그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영아 선생님 댁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수호가 왜 그러고. 못 해뵈서. 그 전에. 우리 집 처음인가? 여기는 처음이에요. 여기는 처음이야. 여기는 처음. 다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체로 왔습니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2004년 뮤지컬로 데뷔해 잘생긴 외모와 감칠맛 나는 연기로 이름을 알렸죠. 이영아 씨와는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인연을 쌓아하고 있다는 배우 최대철 씨입니다. 이영아 씨의 침실을 한번 엿볼까요? 이영아 씨의 침실을 한번 엿볼까요? 여전히. 깔끔하시네요. 역시. 역시 깔끔해요. 역시 깔끔해요. 마치 호텔에 온 듯 반대탕에 정리된 빅사이즈 침대. 선생님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침대가 약간 큰 것 같은데. 킹사이즈. 근데 혹시 혹시라도 이제 또 누가 또. 아이고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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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면서 자. 잠 버릇이 이렇게. 이렇게 못 자. 아. 한 바퀴 돌아야 돼. 좀 잠 버릇이 안 좋다고 그래야 돼. 집이 넓네요. 선생님 혼자 쓰시기 아주 넓어요. 그럼 너 와 같이 살려. 맞춰요. 침실 옆 서재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영아 씨가 출연했던 작품의 비디오 테이프도 소장 중이고요. 젊은 시절 추억의 사진도 한 편에 자리하고 있네요. 이영아 씨의 옷방을 구경해 볼까요? 옷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야. 선생님 옷 진짜 많이 정리하셨네요. 많이 정리했어. 모자도 제가 봤을 때 한 이거 한 두 배 정도 있었는데 또 다 주셨어요? 응. 후배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걸 좋아한다는 이영아 씨의 보물 창고였네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잘 알다시피 여행을 좋아하고 또 집 비우는 날이 많잖아. 아아. 집을 비우면은 많이 하나.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열흘 동안 뭐 외국을 갔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면서 최종 점검을 해. 아 이거 다 껐지. 다 껐지. 껐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는 약간 좀 뭔가 찬찬하게 들리네요. 렛츠고루크. 렛츠고루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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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